마포구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성수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와 시민명예감시원이 연계한 민간합동점검으로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소고기, 제수용 닭오리 등의 축산물과 채소, 과일, 견과류 등 농산물,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등이며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주택가 인근 축산물 취급업소 위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특히 수입유기나 유구를 한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임지윤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